안녕하십니까. 잠을 잘 못 잤어요? 선생님도 만만치 않으신데요. 아, 말도 마요. 밤새도록 그냥. 고양이가 아주 밤새도록 놀자는 통인. 고양이 키우세요? 그게 그렇게 됐어요. 어쩌다 보면. 어, 차 교수님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장난치지 말아주세요, 선생님. 그럴 기분 아니에요. 아니, 저기 그게 아니라. 왜 자꾸 놀리세요? 아니요. 교수님이 뭐요? 교... 뒤에?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? 안 타? 아, 저는... 커피. 먼저 올라가세요. 커피사야. 네, 네? Otherwise, owner 좀체 wanted. 그리고 저희 절약 gets into it. 지사 scattered 하는 걸까 해요? nhiều cái total benefit. 이쁘Top Estamos 가요. kh**